눈물 타임 눈물 타임인가요? 왜 나를 울리지? 나 왜 무서워요! 저랑 진짜 귀한데 안녕하세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 저희 집에 급한 대장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엄마가 캠핑이 처음이셔서 제가 어떤 캠핑장을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캠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거?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아담한 느낌이 있는 좀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왔습니다 오늘은 새 웨건 가져왔습니다 제 웨건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원스위크라이프에서 저 사용해보라고 감사하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히 잘쓰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사용했던 웨건은 너무 작아서 제가 폴딩박스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큰 웨건을 사자니 이게 트렁크에 실을 때 부피가 항상 고민이여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얘는 접었을 때 원래 사이즈 한 6분의 1로 줄더라고요 다시 한 번 눈을 알았고요 그래서 오후 6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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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분을 이 타이어 크기부터 원래 제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이 천도 저는 검정색인 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장비를 좀 험하게 쓰니까 방수천이고 다 분해해가지고 세척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도 부식 스크래치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니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건 요렇게 거는 건가 보다 아 이거를 넣기 전에 얘를 먼저 여기 걸었어야 됐네 됐네 오늘 텐트를 뭘로 쓸까요? 이게 고민이다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가 생활하시는데 작은 텐트보다는 쉘터가 낫겠죠? 쉘터를 일단 피칭해서 야층을 펴드리고 저는 그 앞에다가 작은 텐트를 하나 더 피고 자던지 아니면은 방수포 있으니까 거기 위에 그냥 에어매트 깔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엄마를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걱정이다 엄마를 telling Jungle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오늘 우드 셀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얘는 가볍고 튼튼한 대나무 소재랍니다. 아주 쉽죠? 됐네. 끝. 비 오는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왜 나도 예쁘게 세팅해놓고 캠핑하고 싶단 말이야.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단 말이야. 왜 비가 오는 걸까? 어때 엄마 그럴 듯 하지 않아요? 뿌듯. 예쁜데?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자꾸 한 방울씩 떨어졌다가 또 안 오다가 막 이래가지고 앞쪽에 그때 샀던 실 타프 한번 연결해 주려고요. 첫 사용입니다. 오늘 처음 써보는 게 맞네. 제가 이 타프 살 때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얘는 이렇게 끝에 스트링이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따로 끈을 안 챙겨줘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각 모서리에는 이렇게 하나 달려있고 센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위에서 이걸 잡아당겨서 라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래쪽에는 삼각 스토퍼 달려있어요. 이 타프랑 쉘터랑 연결하고 싶은데 쉘터 제일 앞쪽에 이쪽 양쪽에 있는 오징어팩으로 타프 메인포를 고정했는데도 이게 사이가 벌어지네요. 이 메인포를 여기 쉘터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니 실타프 일반 타프보다 훨씬 가볍고 이래가지고 만만하게 봤더니 예쁘게 세팅하려면 뭔가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네요. 오늘 좀 헤매네.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저 메인포를 꽂는 자리에 있는 끈을 그냥 양옆으로 누려뜨려서 쉘터 출입구 왼쪽이랑 오른쪽에 오징어팩에 달려있는 카라비너에 그냥 연결해버렸어요. 모서리에 있던 걸 여기 먼저 봤고 여기다가 메인폴에 있던 걸 여기다 연결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저녁을 해먹으려 합니다. 저는 즉석밥을 사자고 했는데 엄마가 굳이 냄비밥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쌀은 씻어봤는데 물 양도 엄마가 맞춰놨어요. 그냥 많이 넣었대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상하면은 엄마 탓. 이 냄비밥은 실패해본 역사밖에 없는데 물이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여기 여기 적시는데 모르겠다. 네.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약한 불로 줄이라는데 지금인가? 열어봐야 된다고? 줄여 줄여. 밥하는 동안 잠자리 세팅했어요. 제가 침낭이 하나밖에 안 들고 와가지고 엄마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챙겨온 이불이랑 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저는 밑에 방수포 깔았어요. 위에 에어매트 하고 여기 침낭. 뭐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밥이 다 됐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밑에 약간 보글보글하는 게 보여서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소고기 사왔습니다. 엄마랑 소고기 먹을 거예요. 아이아이아이아. 발등 찍을 뻔. 나는 그냥 도마를 앞접시처럼 쓰거든요. 도마를? 응. 이거 도마도 되고 접시도 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쓰는데 그래. 그래. 오늘은 꽃갈비살이랑 부채살 사왔습니다. 영롱하다. 기가 막히죠? 응. 고기보다 양파를 더 많이 붓는데. 아니 고기보다 양파를 더 많이 붓는데. 와사비를 콕. 소금도 콕. 짜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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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응. 이번엔 부채살이다. 아, 어두워지니까 계속 없네. 이제 장작불 불 붙이면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또 약간 어두운 게 또 매력이 있지 않아요? 응. 그렇죠. 낮에 해 있을 때 또 있는 거랑은 느낌이 또 틀리네. 그 다음둘이 다 캠핑 다니는 거 같은데. 빨리 먹어. 응. 부채살. 소금에 일단 찍어 먹어봐야지. 부채살. 음. 물앞도 맛있는데.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난 꽃갈비. 맛있네. 이거 우리 둘이서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웬일이 뭐야? 아닌가? 비분 탓? 밥을 한 번 구워봐. 응. 과연 밥은? 오. 근데 양이 많은 것 같다. 정말 기준이 많아. 너무 많은데? 도란. 컵밥. 컵밥. 괜찮은데? 컵밥. 담백할 때는 오늘 좀 더 캘나를.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우리 두 컵 한 거죠? 두 컵 했는데도 양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한 컵 해도. 다 못 먹으니까. 어차피 밥을. 햇반 하나도 다 못 먹을 때도 많은데. 왜냐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오면 항상 뭐 고기 먹던지. 술을 모이잖아. 응. 맥주 먹고 막 이러니까. 배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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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달팽이 달팽이. 민달팽이. 껍데기 없는 달팽이. 와 밥 먹고 잠깐 쉬고 이제 설거지 하려고 했는데. 오 진짜 커. 얘가 지금 얼마만 하면요. 거의 와사비랑 비교했을 때 딱 보여요. 오 진짜 커. 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으아. 으아 어떡해. 으흑. 느낌 이상해. 안 떨어져. 어 미안해. 애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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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 새싹으로 먼저 왔어요. 수프로 방생했는데요. 으아. 으아. 장비빨 엄마한테가 왜 금방 차겠어 연기가 계속 의자 있던 쪽으로 와서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제 텐트를 보고 불멍을 또 해보긴 처음인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불이 괜찮나요? 따뜻함이 좋네. 쫀득 입고 올까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집게를 들고 다녀서 긴 거.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얘는 너무 뜨겁다. 엄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뜨겁다. 아 이거다. 진짜 이건데. 추웠는데 많이 따뜻해졌어. 아 나 지난주에 진짜 더웠거든요? 이거 할머니랑도 하고 싶은데. 불멍하고 이런 거. 그래서 할머니랑 만약에 가면은. 펜션이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뱀핑장에? 어. 할머니랑 엄마랑 이렇게 그냥 펜션에서 편하게 거기서 주무시고. 뭐 밥도 거기서 편하게 해먹고. 그냥 타프 하나 치고 의자 갖다 놓고 해서 뭐 밖에서. 고기 구워먹을 때나 이렇게 불멍할 때나 이렇게 좀 하고. 주일도 어떻게 구워? 그러게. 오 ㅋㅋㅋ 됐다. 됐다고? 네. 뿅. 비 많이 오는다 엄마 노래 하나만 해봐라 갑자기요? 저기는 노래 틀었는데 엄마한테 노래 듣고 싶어 서시 서시? 그 틀어줄게 내가 이 분위기에 그게 어울리는구나 제가 틀어드릴게요 나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 어릴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생 때였나 노래방 같이 가서 엄마가 서시 불러라고 몇 번 했을 건데 엄마 근데 이것저것 많이 불러라 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성우 아저씨꺼 나 눈에 비 맞았는데 이사해야 돼 엄마 음악 듣고 계세요 엄마가 서시 그래도 운이 좋다 우중 캠핑 사람들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말대로 탑 붙이길 잘했네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승리지 뭐 들어볼까요? 희수 형 엄마가 그 노래를 매일 그 노래만 들어요 그 노래를 꽃처럼 딱 들었을 때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누구 생각이 나서 아 진짜? 우리 딴 성도 없는 즉 승리를 혼자 끌어주면 얼마나 인도 있는지 기가 간다고 그냥 막 들으세요 눈물 타임인가요? 왜 나를 울리지? 아 딱 그 노래를 듣는 게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딱 별빠른 별빠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은 그 노래를 빠질 수 있어요 엄마 딸은 캠핑하면서 팽팽 놀면서 재미나게 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캠핑이 참 힘드네 보니까 내가 요령이 없어서 막 많은 몸을 데리고 막 차려놓고 근데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네, 들러세요 네, 들러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잘 자고 잘 일어났어요 여기 뒤에 저 작은 연못?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여기 요만한 애기 개구리들도 진짜 많고 진짜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애들 제 엄지 손톱보다 작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다가 살짝 그쳤었는데 다시 또 비가 오네요 오늘 철수할 때까지 계속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엄마랑 아침을 챙겨 먹고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 너네든철지 이것 좀 데리고 강릉이 푸짐한 맛 식 수 있지만 귀찮게 안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일어난다 어 옷이 내면 난다 가운데 여기 어째 떨어지겠네, 그 마이 치가 다 떨어지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숭룡, 이 문제인가? 죽도 아닌 듯이 숭룡은 원래 또 국물이, 물이 이렇게 많다. 입에 물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 많아가지고. 죽이 다 생강하고. 양이 진짜 많다. 이거 한 다섯 명이 가서 먹어도 되겠다. 다섯 명이 어째묘요. 그러네, 2인분이네. 많아 보였는데. 딱 하나 넣어주면 좋았어요. 고기 Voor다. 딱 하나! 고기 더 낫다. 고기 더 나은 기운. 결국 골반을 다 넣어냐라. 한번 해볼건데, 하늘을 다 넣어볼건데, 그치, 엔 Anfang의 기름을 하면 좋지 않길래? 이렇게 열심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과처럼 깎아도 되잖아 사과처럼 깎아주니까 안에 식은 있는데, 반을 잘라주시니까 아... 하하하하 그러면... 음 맛있다! 물복숭아! 물복 딱복 몰라요? 딱딱한 복숭아를 딱복이라고 하고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물복이라 하면 돼 딱복 물복! 너의 취향은 무엇이냐 하면 돼 난 둘 다 좋아하는데 다행히 가야 할 것 같다 저는 이제 정리를 싹 다 마쳤습니다 꽤 오랜만에 조용한 캠핑장 잘 찾아와가지고 엄마랑 좋은 시간 잘 보낸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는 건물은 새로 지어가지고 청소도 깔끔하고 안에 시설도 새거라 괜찮거든요 근데 개수대는 이제 야외에 있어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개수대 옆에 있는 큰 가마솥에 사장님이 설거지할 때 사용하라고 뜨거운 물을 막 끓여주시는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사르륵 엄마랑 처음 캠핑하는 거라 캠핑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캠핑장을 많이 찾았는데 적절하게 잘 찾아서 온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캠핑장이 꽉 찼으면 또 그런 느낌을 못 느꼈을 텐데 월요일 평일 캠인데다가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 곳이라가지고 이제 유명해져서 그런 분위기 안 나면 어떡해 편안하게 즐겁게 잘 있다 갑니다 저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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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